5 4 음 예 제가 지금 는 이곳은 한계령 휴게소 입니다 어 보시다시피 지금 눈이 상당히 지금 많이 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바람도 많이 불구요 어 사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양양 방향으로 많이 불고 있어요 그 인제 원통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자 어 제 차 주변으로 보시면은 바람 땜에 눈발이 막 날리고 쌓여 있던 눈들도 막 날립니다 지금 어 휴게소에 보니깐 어 제가 어저께 새벽에 왔는데 꼬리 때 갖고 못 간 차들도 한 여섯 일곱대 정도 있구요 어 화장실 오느냐고 겨우 왔어요 제가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왼쪽 무릎이 여긴데 무릎보다 어 더 많이 쌓여 있네요 많이 쌓이는 것은 여기 길을 내서 길을 내서 화장실 갔습니다 아 아 으 아 아 으 으 있어 우리까지 잘 통과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져놔야지 또 다른사람들이 하나로 보니까 좀 다져놓고 돌아가겠습니다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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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차도 고립되어 가지고 못깟네요 으 한계령 휴게소 바람이 많이 푸는게 보이시죠 저쪽도 가면은 세대가 고립되어있고 저쪽도 고립되어있고 저차는 나 자고있는데 새벽이 왔더라구 저쪽도 가면은